큰 복으로 흘려라 둥둥둥 까중여행 으로 오이도 와서 바닷칼국수 비주얼 봐라 육전 먹고 칼국수도 먹고 쩝쩝박사는 공기밥으로 축도 만들어요 오이도 겨울바다 좀 보세요 스크 바다다서 신난 육지소녀예요 옷도 바다랑 커플룩이라고요 멋지다 바다야 바다야 넌 바라던 바다 룰루스 비네 전망대 잤는데 우리 가족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진짜 별로다 내 맘에 별로 전망대 카페는 뷰가 멋지 멋지 구독이 좀 플리즈 안하면 고래가 잡으러 가요 아빠는 좀 기다려 우리끼리 좀 놀게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뻐 엄마 엄마가 엄마 보내고 백소장 뭔소바 나제소바 우동 칸츠 오코노미 칸츠까지 나제소바 먹고 밥 먹는 거 꼭이에요 메뉴 3개는 좀 무리 쥐지 포장해서 할게요 그래도 탕후로는 뭐 짠지 산소 알겠다고 지은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핫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바이바이